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오늘이 재헌절입니다. 과거에는 재헌절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참 재헌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 없는 그리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날 참 신생공학으로서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한국의 긴 역사 속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 나라로 출범하는 데는 많은 선조들의 그런 역할과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건국 대통령인 우남 이승만 박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분이 정말 국제적 시각과 해안을 갖추고 또 확고한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민, 신화가 아니고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으로 출범을 시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의 중견 한 논술위원께서 장세정 논술위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헌법에 대한 충성 이런 인터뷰 겸 기사를 쓰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참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75주년 재헌절이네요. 1948년 7월 17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재헌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각별합니다. 대한민국의 재헌절의 의미라는 것은 노예 신분으로부터 스스로가 지도자를 자기 힘으로 뽑을 수 있는 참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을 처음으로 탄생시킨 것이 바로 1948년 7월 17일 재헌절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침 장세정 논술위원이 서울대 법대학장과 헌법학회장을 역임한 정종석 국화진흥원장학의 재헌절의 의미라든지 최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질의응답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의응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대통령 말고 헌법에 충성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석 박사 말씀은 헌법이 정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정상국가입니다. 이제는 권력자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작동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하게 되면 헌법을 존중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권력만 잡으면 헌법을 바꾸지 못해서 안달복달할 것이 아니고 재헌들에 만들어진 그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 나라는 586 운동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권만 장악하게 되면 헌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지 못해서 안달복달이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장세정 논설위원이 묻습니다. 국회는 물론 사법부 불신이 심각합니다. 정종석 박사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서 국민이 재판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본래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헌법이 정한 길에서 벗어나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서 무엇보다도 정치검사와 정치판사를 척결하는 인적청산부터 빨리하고 제도개혁도 추진해야 됩니다. 사법부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문제가 많죠.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재검표에서 태상 같은 여러분들 선거부정 점검을이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조재현과 천대혁과 이동헌과 민유숙과 김선수와 박정아들이 다 뭡니까? 김명수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다 선거부정을 덮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찬담한 현실인 겁니다. 이 죄를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세손손 저는 치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래서 제가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시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불법과 불의와 비윤리와 부정의 에 대해서 침묵한 대가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자의 몫만큼 다 앞으로 치르게 될 겁니다. 제 주놈한 여러분들 경고를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도 외시겠지만 세상 사회는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게 마련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다시 장세정 논설위원이 묻습니다. 우리 헌법에 담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뭡니까 정종섭 전 설법대 교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지 않습니까 주인이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아웃성을 치더라도 선관이 대법관 행정부 대통령 법무부 장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러고도 다음에 여러분 승할 것 같습니까 절대 승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고가 그냥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내 뱃속에 여러분들 밥 들어가는 거 무슨 사용이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를 인정하고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 아닌가 합니까 국민한테 참전권을 뭡니까 빼앗아 갔는데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국민이 각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헌법에 규정했습니다. 그게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국민이 갖고 있는 가장 고귀하고 고결하고 중요한 참전권을 그냥 가져가는 사건이 7번이나 발생했었는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식자층들과 대한민국의 이름 지배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겁하게 침묵하는 겁니다. 그 죄를 앞으로 어떻게 치르려고 그렇게 다들 뭡니까 불법과 타협하고 손을 잡는지 저로서는 어한이 벙벙한 정도가 아니고 참 해도 해도 다들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영갈등해법을 헌법에 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세정 논서위원회 답변에 대해서 정종섭 서울법대학장을 지냈던 분이 대통령이 있는 국회의는 사법부든 헌법재판소든 헌법이 정한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전전하는 경찰 검찰 국제청 감사원 공정교육이나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본연의 역할만 정확히 해줍니다. 아무도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불법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은 수사하지 않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감사원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반국가 세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세우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세력은 누구든 반국가 세력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한 세력은 모두 헌법 파괴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입니다. 국내외 구분 없는 전방위 전쟁 시대 반국가 세력을 막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나라가 얼추 무너진 상태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선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에 김문수하고 박 안철수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박원순 함께 얼마를 대해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 자유한국당이 김문수에서 7%를 빼앗고 안철수 함께 3%를 빼앗아 가지고 박원순이 공짜로 11%를 먹어치운 겁니다. 이게 문정권 하에서 치료진 선거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소원을 그 사람들의 열망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열망을 제대로 충독시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가 등장 후 한 달이 안 됐을 때 실시됐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선거입니다. 조작값 10%입니다. 국민의힘 최충기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4494장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449표를 빼앗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와 함께 플러스 1449표를 처리한 겁니다. 재헌절에서 선조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출범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맞으려면 큰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침략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침략을 당한 겁니다. 그 침략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침략 세력을 응징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필연적으로 뭡니까 한국인들은 비용을 청문학적으로 치룰 겁니다. 이거는 과거의 일이 아닌 겁니다. 현재의 진행형이고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재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좋은 인터뷰를 장세정 논술위원이 정종섭 전 설법대 학장과 나눈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다섯 권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상반기에 출간된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이 많이 주변에 확산돼서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인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나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